자 아스카르도로 끌려간 로키는 뻔뻔한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지켜보던 오디는 로키를 재수라 칭하며 명확히 선을 긋는데요.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눈치 없는 녀석은 오딘을 뚜껑 열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로키는 끝까지 막 나가 죠. 프리가의 강국한 부탁이 없었다면 진작에 뒤졌을 겁니다. 그렇게 로키는 종신형에 처해지죠. 참고로 아스카르드인의 수명은 5,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음.. 뉴 아스카르드가 아니라 장수마을이었네? 아무튼 로키의 깜빵 생활은 시작됩니다. 오딘은 오딘이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수하나가 탈옥을 시도하는데요. 로키에게는 뭐.. 조루의 찬스였죠. 녀석은 경비병을 살해하고 제스트를 하나씩 풀어주며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이제는 뭐 일만 터지면 로키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녀석의 목적은 아스카르드의 방어막을 파괴하고 제인의 몸에 흡수된 에테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인을 보호하던 프리가가 살해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키는 분노합니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 가려 상처받던 로키를 프리가는 사랑으로 감싸왔습니다. 로키가 더 얻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로키를 찾아냈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로키에게 실망한 오딘과 다르게 마지막까지 엄마로써 사랑을 주신 분이 프리가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로키는 사춘기 소년마냥 대못을 박았는데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죠. 그리고 로키가 저지른 지난날의 감기는 지하 감옥에 갇혀 어머니가 가는 길에 배웅조차 할 수 없는 잿갑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커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죄송함 로키는 짐승처럼 울부짖는데요.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토르 앞에서는 악착같이 자존심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한편 토르는 복수를 제안하는데요. 아스가르드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토르는 아스가르드를 몰래 빠져나가기 위해 로키가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로키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로키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을 믿은 것이죠. 그렇게 형제는 다시 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형과 함께하게 된 로키는 함께 웃고 떠들던 추억이라도 떠올랐는지 상당히 들뜬 모습인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병신력을 뿜어내죠. 참고로 이 장면은 톰 히들스톤이 먼저 연기하고 크리스 에반스가 그걸 보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인은 로키에게 지구를 대표해 출발하려는 그때 친구들은 여전히 로키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 새끼 도대체 퉁스를 얼마나 치고 다는가요? 아무튼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탈출한다는 톰의 바보같은 개개 감동받은 로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스가르드 국민 사기꾼 로키에게 단련된 톰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때 밥상이나 없던 톰을 사기꾼 속에는 사기꾼으로 키워낸 로키는 크게 감동받죠. 자 그렇게 우리의 사기꾼 브라더스는 다크월드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녀석들이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각자 꼭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우리에게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직은 내가 믿을 수 없지? 너는? 아니, 내가 안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너와 Odin 죽을 수 있는 것 이 녀석들만큼 합이 좋은 애들이 없죠 게다가 로키가 커스란 깜빵 동기 아닙니까 그렇게 키스 중에 가장 고린 키스 말레키스는 깜빡 속아 넘어가죠 한편 로키는 제인을 위해 몸을 던지는데요 로키에겐 유언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지켜낸 제인을 여기서 허망하게 이룰 순 없었죠 아무튼 토르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인피니티 스톤을 파괴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에너지 소스밖에 없죠 결국 아버지의 우려대로 토르의 작전은 실패하고 커스가 던진 폭탄으로부터 제인을 구해내는 로키 그런 동생을 구해낸 토르 사기꾼 브라더스는 형제여로 가득 차지만 키스 중에 가... 말레키스는 놓쳐버립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녀석들을 상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마블 세계관에서 토르를 이 정도로 몰아붙인 녀석은 몇억죠 그렇게 토르가 먼지나게 쳐맞는 사이 로키는 다크 엘프를 처리하고 등의 칼꽂은 리스트에 커스를 추가합니다 감동한 커스는 그 감동을 돌려주죠 자 그렇게 최후를 맡게 된 로키는 형을 구해내고 동시에 어머니의 복수도 완성하며 요원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형을 위해서였다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자 참고로 원래 설정은 로키가 여기서 사망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스크린닝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로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여서 추가 촬영을 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하죠 그렇게 오딘이 보낸 병사로 위장하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간 로키는 오딘에게 바로 걸립니다 하지만 뉴욕 사태 때 토르를 지구로 보내고 다크 에이프의 진공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오딘은 로키의 마법에 걸려 지구로 그리고 왕자는 로키가 차지합니다 한편 말레키스를 제거하고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는 위대한 왕보다 서윈남이 되겠다면 왕자를 거부하는데요 로키는 속으로 케젤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멸리르까지 반납하자 살짝 당황하죠 만약 멸리르를 손에 쥐어졌다면 바로 들켰을 겁니다 아무튼 왕자를 넘겨준 토르의 앞날을 응원하며 로키는 고마워하죠 자 그렇게 로키의 국정농단은 시작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4부에서 계속됩니다 꼬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